따박따박 스윙나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이렇게 아래 꼬리를 그렸다가 다시금 이렇게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 지금 현재 시간이 오전 10시 50분이고요 지금 장 초반부터 이렇게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을 했던 이유가 있는데 다시금 말아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그 하락 뉴스에 대해서 이 뉴스가 있어요 오늘 새로 나온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지 어떤 분석을 하면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삼성전자 전망은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디테일한 내용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로이터에서 삼성전자 HBM3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는 했다 그런데 HBM3E는 아직까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HBM3가 뭐고 그 다음에 HBM3E 여기에 E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HBM3는 4세대 4세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다음 3E는 5세대 바로 그 다음 세대 버전의 HBM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세대는 이제 통과를 했는데 5세대는 아직까지 통과를 못했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이제 외신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뭐 엔비디아 품질 검증을 통과는 4세대는 했는데 5세대는 아직까지 통과를 못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인 H20에만 적용이 될 거고요 이제 5세대인 H100 쪽으로는 이제 사용이 안 될 거다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공급을 못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열과 전력 소비 문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뉴스는 인용을 하기 때문에요 이제 제가 직접 로이터통신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뉴스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 빼먹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5세대 칩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이제 테스트,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충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만 계속해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컨티뉴이라고 하죠 이제 칩이 컨티뉴 어떤 것을 테스팅, 테스트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라도 이제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뉴스가 바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4세대 HBM 역시 테스트 통과했다는 뉴스 역시 갑자기, 갑작스럽게 나왔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5세대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자 바로 이 H20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H20이 여러분들 어떤 겁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HBM 4세대, 4세대가 쓰이는 이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장치가 바로 H20인데요 자 이번에 이제 4세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HBM 퀄 테스트,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라고 여러분들 분명 이제 뉴스 보셨죠 자 그런데 이 H20이요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 세일즈, but sales are now growing rapidly 매출이 아주 아주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5세대는 여러분들 분명히 이 H100입니다 H100 쪽으로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결국 이제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와 동시에 H20 쪽으로는 어떻다 지금 매출이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HBM 공급을 제대로 이제 많은 양을 공급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실적은 어떻게든 상당히 좋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없어요 매출이 급격히 오른다 이런 얘기들은 없으면서 국내 언론사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단지 어때요? 그냥 H20에만 사용될 거다 뭐 이는 약한 청신호다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국에는 이제 좋은 뉴스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인지 지금 이처럼 아래 꼴이 그대로 다시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단기적인 하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다시 한번 보시면요 알고 계시다시피 SK하이닉스는 5세대 HBM에 대해서 세계 최초 대량 양산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2024년 올해 1분기에 이제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요 엔비디아의 납품을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분명 삼성전자가 이 HBM 쪽으로는 SK하이닉스보다 이제 아무래도 시작을 늦겠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안일하게 개발을 했기 때문에 시작이 늦었다 일 뿐이지 지금 제대로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까지 했습니다 삼성전자 HBM 개발 전담팀을 만든다 반도체 부문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제 전영현 취임 후에 한 달여 만에 조직 개편이 단행이 된 거고요 관련된 뉴스는 언제? 바로 7월 4일 올 이번 달 초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개발 전담팀이 만들어졌고 꾸려줬고 본격적으로 다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기다려줘야 된다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이제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한 달, 두 달 혹은 지금 하락하는 거 여러분 뭐 2주, 3주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장기 상승 추세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최근에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동시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결국 악대성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조금 좀 오늘 나온 뉴스처럼 좋은 내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기사들이 악대성 뉴스처럼 나오게 되면 결국 주가는 하락 하방으로 가게 되면서 당연히 우리 주주분들에게 공포감을 인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절대 휘둘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 오히려 그때그때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 지점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 지점에서 또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될까? 혹은 매도를 해야 될까? 매도는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될지? 혹은 여러분들 주가, 주식 비중은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식 투자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희 이 따박이 가족 구독자분들에게는 따로 제가 이렇게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아무래도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때그때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비중을 늘렸다가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삼성전자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동시에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제가 그때그때 바로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받아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당연히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최근에 하락에 대한 공포감으로 사실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주주분들이 이제 정말 또 하락을 하는 건가 다시는 이제 9만원까지 못 올라오는 건가 이런 생각들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적절한 대응 전략들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당연히 수익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이제 간단합니다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번으로 저한테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당연히 이제 부담 없이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당연히 무료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지점에서요 바로 이런 지점, 이런 지점에서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대응을 한 그런 전략이 있으니까 당연히 앞으로도 어떻다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응 전략을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이제 알고 계시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주가가 지금 여기까지 떨어져 있지만 어떻다? 지금 사실상 정고점 위치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거의 500조에 육박을 하는 초대형주이죠 초대형주인 만큼 흐름 자체가 이렇게 계속해서 빠르게 그냥 한 방향으로만 상승하는 흐름이 웬만하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런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붙이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지나게 되면서 다시금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은 여러분들 AI 시대에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결국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느 정도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매도할 걸, 그때 매수할 걸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 이런 지점에서 이제 타점 대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부담없이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삼성전자라고 종목 이름 보내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점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당연히 이렇게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